1. 유럽의 제 부흥을 위한 기도 유럽의 제 부흥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기독교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의 부흥을 통해 부강케 된 유럽 국가들이 물질의 풍요를 영적 타락으로 바꿨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슬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테러 동성애 만연, 경제 하락, 교회 쇠퇴, 기독교 인구 감소 등 유럽의 아픈 현실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아이시스의 테러를 막아주시고 테러를 통해 유럽 각 나라 정부가 경성하며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남으로 유럽의 재부흥의 불글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유럽의 한인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유학생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